Q. 청개구리의 응원법 하나, 둘, 셋! Q. 청개구리의 응원법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Q. 민희 7일쯤 타이틀곡 청개구리로 컴백한 펜타곤입니다! Q. 컴백을 맞이해서 저희가 직접 청개구리의 응원법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Q.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Q. 하지만 또 저희는 유니버스를 믿기 때문에 Q.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잘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Q. 청개구리의 응원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음악 주세요! Q. 할 수 있어! Q. 아우 떨려 Q. 펜타곤! Q. 야야! Q. 노래를 안다! Q. 개구리! Q. 오르기오른 구구 Q. 구구! Q. 깨지나는 소리는 꿀꿀 Q. 꿀꿀! Q. 시끄럽던 화두는 꿀 Q. 눈누난다! Q. 그리고 그 말도 안 듣고 Q. utiliz자에게에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Q. remarkably, 아직도 안 듣고 Q. 흉내대는 꿀꿀 Q.يم원의 스펙스 Q. 우울기와 함께해 Q. 심원한 불의 의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Q. 고정한 불의 의미와 함께해보내는 꿀진랄 Q. 티뼈sto는 꿀팩때는 꿀еле 그렇지 개구리 만들었지 오 아이씨 굿 음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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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해요 나를 왜 나쁘게 바라보는데 더 호란한 것 중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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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바라대로 하지 안치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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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더 뒤적 팔기 거짓말을 하니 애가 놓아끈 왜 이래 가게를 정답게 걸친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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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흐른 멍 때 우려를 둘러 막힌 노벼러 살려봐봐 잠깐 도망있지 도망간 그런 봄별 아아 개구리 마른 덕짐 감옥대로 지고 주니 개구리 마른 들었지 나 지금 우린 쌀 무너진 내게 푹푹푹푹푹푹푹푹 오우 마른 하트 부르기 오우 맘을 다 부르기 청년 마냥 살고 싶고 오우 t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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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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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불안해지고 손 깍지 끼고 손 숨 숨 숨 숨 숨 입 not 와 Frankieν 오션뉴 아 linha red music 천 년 만 년 살고 싶어 손 숨 숨 숨 숨 숨 숨 숨 숨 가운뺄 Winter music 아 Inhale she good 오 réseau 나 우리 집과 천년만년 살고 싶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밥을 먹고 오세요 저희가 보여드렸던 음원법 중에 인트로 부분에 참 어려운 게 있는데요 노래는 너 파트인데 그 파트가 좀 재미있게 음악방송별로 노래 파트를 음악방송의 프로그램 명으로 바꿔보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월요일이면 심키를 한다 터쇼를 한다 쇼취를 한다 앰커를 한다 뮤비를 한다 음주를 한다 빙가루 한다 음악방송 무대를 제외하고 모든 무대에서는 노래를 한다고 송일이 준비했습니다 업박이기 때문에 어려워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연습 열심히 해서 우리 첫방 때 예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안녕 빨리 들어주세요 파이팅 밥을 먹고 오십시오 1 3 2 3 5 5 4 6 6 당기 카드 7 7 1 9 8 10 감사합니다.